출동하겠습니다. 갔다 오면 다 많이 이야기를 나눠서. 라스트다. 커희 씨는 좋습니까? 네,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7년의 기다림. 다녀오겠습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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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걱정도 되고 올 한 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겪었었던 것 같아요. 3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